안녕하세요. 시우와 디오입니다. 자, 오늘은 브루스타즈 신규 캐릭터 스킨이 있는 레세오리를 구매하여 보았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열쇠고리입니다. 자, 지금부터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씩 갖고 싶은 것을 순서대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늑델레오니 저는 엠틸레오니 저는 엠틸을 뜯었습니다. 저는 불사도 닌자크로우를 뜯었습니다. 저는 헐크 프링클을 뜯었습니다. 저는 왕팩이 되게 뜯었습니다. 저는 헐크 프링클을 뜯었습니다. 저는 seguroóc 카펩이 되게 넓어진 않습니다. 저는 우주경찰을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신비레온을 뽑았습니다. 저는 마누슬리를 뜯었습니다. 테티나멜카카을 뽑았습니다. 저는 나무 스테이크를 뽑았습니다. 저는 가시크를 뽑았습니다. 저는 어둠의 기사 제시를 뽑았습니다. 저는 산타 다이너마이크를 뽑았습니다. 저는 드라큘라펜을 뽑았습니다. 저는 황홀레온을 뽑았습니다. 저는 수영비비를 뽑았습니다. 저는 도깨비샌디를 뽑았습니다. 저는 오벤주스 비비를 뽑았습니다. 저는 오벤주스 비비를 뽑았습니다. 저는 장꾸러기 샌디를 뽑았습니다. 도깨비샌디를 뽑았습니다. 저는 닥터스트레인지 모티스를 뽑았습니다. 저는 스파이더맨 크로우에 뽑았습니다. 저는 스파이더맨 크로우에 뽑았습니다. 저는 오벤주스 타노스 엘뿌리머를 뽑았습니다. 저는 장꾸러기 샌디를 뽑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는 니코셀 발리를 뽑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는 다얀지 레온을 뽑았습니다. 자 이렇게 다 뽑았습니다. 이렇게 다 뽑아보았습니다.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자 여러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열쇠거리 중에서 필요하신 분들에게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을 꼭 구독 후 지켜보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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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